혜빈아 사랑해 감사합니다 아니요 전혀 예상 못했어요 그냥 기억이 잘 안나서 그냥 들어갔다 생각하고 기분만 좋았던 것 같아요 신호등이 알려드렸는데 신호등의 신호등이 굉장히 밝아졌다고 그러다가요 오늘 첫 경기 첫 경기 드렸어요 내가 좀 밝아지게 된 계기가 있다면 뭘까요? 여자친구 때문에 여자친구요? 여자친구가 어제 방금 오셨어요? 네 왔어요 여자친구에게 한마디 전해볼까요? 사랑한다고 웃어보세요 혜빈아 사랑해 여자친구의 이 때 여긴 했다 어딘가가 승리가 만들고 수익만 있는 수익을 기대해보셨나요? 네 당연하죠 기대해주세요 기다려주세요 지금 선수하는 선수는 3길도 통합하게 되었다고 합니다. 팬들에게 끝까지는 마지막으로 전해드리고 전해드리겠습니다. 네, 다시 한 번만. 팬들에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. 저희 준비 정말 열심히 했고요. 우승할 테니까 끝까지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